안녕하세요. 저희 KBS가 많은 언론상에서 나왔는데요. 성혜 선생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어떤 마음으로 좀 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뺀 게 고맙습니다. 성혜 KBS 구정특집 녹화할 때 그때 마지막 뺐거든요. 그때는 뭐 좋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어저께 저도 소식을 듣고 어저께는 제가 지방에 있어도 못 왔고. 영정 사진 보니까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편안하게 잘 계실 걸로 저는 믿고 참 우리 뭐 가요계뿐만 아니라 모든 연기자 쪽이든 뭐 전체의 우리 연예계 정말 큰 별이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특히 이제 우리 트로트 가수들은 저나 뭐 우리 동작안시나 서로 시완 씨 모두 다 다 정노래자랑에서 모든 노래가 다 히트 났으니까 그 당시 때 그때는 뭐 정노래자랑에 뭐 한 번씩 뭐 사람이 모이면 기본으로 한 4,5만 명씩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정노래자랑에 신곡은 나와서 몇 번만 하면 그냥 히트 났고 히트 났고 있어요. 지금 실감은 사실 안 나요. 왜냐하면 고맙습니다. 성에 녹화를 뭐 누가 우리 1월 달에 녹화했으니까 실감은 안 나지만 그래도 이제 우원 좀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시게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라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따뜻하신 분이었다. 네 뭐 아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버님 아버님 그렇게 불렀거든요. 가끔 가다 또 아구쨈 참 좋아하세요. 아구쨈. 매콤한 아구쨈. 그래서 강남에 아구쨈 집에 가서 같이 소주도 마시고 아구쨈됩니다.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따뜻하시고 따뜻하시고 자상하시고 그리고 후배들을 이렇게 보담아주고 그런 참 특별한 선배님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주 특별한 많은 선배님 계신데 어떤 점이 제일 특별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술을 그렇게 잡수시는데도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유별나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신곡이 나오면 그 시리즈만 가져와봐라. 그 시리즈만 가져와봐라. 내 연습해서 언제 한번 부를게. 그런 말씀 한마디가 저희 후배들한테는 가슴이 딱 다 와닿죠.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실 텐데 어떤 분으로 성혜 선생님 추억 모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뭐가 있으세요? 이 시대의 전설이시지 모르죠. 이 시대의 전설이고 정말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최연장 전 세계 최연장 양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참 그냥 한 가족같은 송혜 선배님으로 많은 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족같은 우리 우리 가족이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좀 귀엽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한테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버님한테는 편안하시게 누군지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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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고객님 member 고객님 고객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호 flux 네 온갖 칠째로 하고 있는 거는 나 혼자만이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또 생각하다 보면 어려웠다면 나만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내려다보고 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모두로 생각해라. 68년차 방송인 송해가 8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송해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최장수 mc인 송해는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검진을 받아왔다. 송해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3월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하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송해는 최근 전국모래자랑 제작진에게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는 의사를 전했다. 1927년에 태어난 송해는 해주예술전문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1955년 창공학극단을 통해 희극인의 길을 걷게 된 송해는 tv와 라디오 등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1988년 전국모래자랑의 5대 mc로 선정된 송해는 34년 동안 마이크를 놓지 않고 방방곡곡 관객을 만나러 다녔다. kbs에 따르면 송해가 만난 관객만 천만 명이 훌쩍 넘는다. 송해가 전국노래자랑을 이끄는 동안 kbs 연예대상 공로상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특별공로상 백상예술대상 공로상 등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 또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